R2 싱글리시 컨셉 유형독해 유닛 16 문단 요약하기 들어갑니다. 배운대로 적용하자 지문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게 하는 잠재적 능력에 관한 믿음. 당신은 아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에 잠재력에 관한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변형 포인트는 어휘어법 빈칸 순서 무관까지 후반부에 점검하니까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후반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considerable research. 상당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Showing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는 상당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Those, 사람들인데요. Those who are가 생각되었겠죠. Willing to stretch the boundaries of their current skills. 현재, 그들의 현재 기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만. 기꺼이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다음에 willing, and willing이니까 여기 willing에 이어지겠죠. Willing to risk.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어떤 위험?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 사람들. 이게 이제야 동사 나오는 겁니다. Are much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누구보다? Then, 이 사람들보다. Those who believe. 믿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They have fixed skills. 기술은 고정되어 있는 기술 세트만 가지고 있고. And innate abilities. 고정된 기술과 고정된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고 하면 되는 세트니까요. 여러 가지겠죠. 근데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innate abilities. 타고난. natural. 타고난 능력. 근데 어떤 특정한 역할에 그들을 고정시키는 특정한 기술이란 얘기예요. 나는 축구만 할 수 있어. 나는 발로 하는 것만 잘해. 손은 잘 못해. 탁구나 농구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것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기술의 boundaries.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한 연구들이 있다. 이 부분이 핵심사항이고. 이 부분을 잘 요약하면 요약문은 완성되는 겁니다. Carol Dweck. Dweck. Dweck이네요. Dw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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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ol Dweck. Carol Dweck. At Stanford Psychology Department. 심리학 부서입니다. 학부겠죠. 심리학부. 그 다음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써왔습니다. Demonstrating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면서. demonstrating 한 여기는 showing 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Those of us. 우리들. With a fixed mind set. 고정된 고정된 마음. 고정된 사고. 고정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About what we are good at.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정된. 나는 아까 나는 발로 하는 것만 잘해. 이런 고정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Are much less 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을 덜 한다고요.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집중을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n the long run. 봤을 때는. Then there will be a growth mind set. 성장 사고 방식. 성장 사고 방식. 아까 고정된 사고 방식. 성장 사고 방식. 나는 자꾸 새로운 걸 할 거야. 나는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요. 그 다음에. Her work focuses on our attitude about ourselves. 그녀의 work. 작업은 연구겠죠. 집중했어요. 관심을 집중했는데. 우리의 태도. 우리 자신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집중했다는 얘기죠. knows with a fixed image. 아까 fixed image가 fixed mindset하고 똑같겠죠. 고정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뭐에 관해서. what they can do.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여기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인 태도를 연구했으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이미지. 그게 우리 자신이겠죠. are much less likely to take risks. 모험을 덜 취한다고요. that might stay shaken. that image. 그 이미지. 그 이미지는 고정된 이미지를 흔들 수 있는 모험. 흔들 수 있는 모험을. 어느 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농구 코트에 나타나서. 약간은 어색하지만. 농구에 도전해. 이게 자기의 이미지를 흐트리겠죠. 축구는 호나우드인데. 호나우드나 메시인데. 갑자기 농구 됐더니. 그 소장훈이에요. 소장훈. 아 소장훈. 소장훈. 국가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아 완전히 세계적인 레벨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but those with a growth minus의 성장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are typically open to. 열려 있어요. 뭐에? taking risks. 뭐를? 모험을 감수하는 데에 열려 있다고요. and. 그 다음에 tend to. tend to니까 여기 어디가 비슷하게 걸렸습니까? to. open to. open to는 동명사예요. 그 다음에 are에 걸린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tend to work harder.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they're willing to. 그들은 당연히 성공 마인드셋을. 아니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 성공 마인드가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이죠. growth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willing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것을 기꺼이 추구하죠. things that. 명사 다음에 나오는 death은 관계 대명사겠죠. push their abilities. 그들의 능력을 push.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 아까 뭐 얘기했습니까? boundary를 stretch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opening up entirely new arenas. along the way. 함께 오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영역.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모하면서. opening up. 열어제치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아 물론 이런 연구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다 중요한데요. considerable. innate. 그 다음에 long. 여기는 표시 아까 안 했었는데. attitude. 그 다음에 objectivist.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노란색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실제로는 more. 이런 거. more likely. less likely. 그 다음에 less likely.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unlikely로도 해서 반대말로도 함정 팔 수 있으니까요. 잘 unlikely까지 알고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신 시험 볼 때는 그 문장은 잘 읽고 앞뒤를 잘 보고 푼다는 건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consider로 아까 상당한이었죠. 상당한 significant도 중요한의 의미 말고 상당한 뜻이 있고. 그 때는 substantial. 이게 상당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nate가 타고나는 거니까. 타고난 건데 습득한의 learned. 배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acquired. acquired. 얻다예요. 얻어지는 거.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났다는 얘기는 natural한 거예요. 그 다음에 inherent. 물려받는 거에요. 그 다음에 intrinsic. 내적인 거예요. 이런 게 innate랑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long run. 그 다음에 아까 뭐 한다고요. 자기가 결국에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를 더 잘할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낫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요. 그 다음에 attitude. 태도인데요. 태도. 여기 aptitude. 성질. 소질. 소질. 적성. 이런 걸 나타내지는 aptitude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 adapt 나오는 것처럼 말짱 나누는데 attitude하고 aptitude하고 물론 고도를 얘기하는 altitude도 있는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조금 멀리 간 것 같고요. attitude, 태도하고 aptitude, 성질 이거하고는 구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objective 이것만 가지고 object, 목적, 목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bjection 이거는 반대죠.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다른 명사예요. 다른 노란색 어휘도 반드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보시면 어법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risk 다음에 ing 나와야 돼요. 여기 willing 다음에 to가 나온 것처럼 risk, 위험을 감수하다. 이러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위험을 감수하다 해야 되니까 risk ing 모양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뒤번째 여기가 어떻게 하면 헷갈리냐면 at 다음에 나왔으니까 여기를 그냥 being 하고 놓다 보면 그 문장이 꽤 길기 때문에 carol, deck, deck, deck. 남의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deck, deck, deck. 그래도 재밌네요. deck, get. 여기 하면 여기가 여기가 지금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those, those of us.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that절에 주어가 여기 됐고 이게 a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뭔데요? what we are good at. 우리가 잘하는 것에 관해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are much less 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글이니까 are가 나와야 되는데 문장이 긴 와중에 being 그 다음에 at 전치사 다음에 being 나와야 되니까 왠지 그럴짓 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여기도 한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혹시 제기대명사로 앞에 예를 받는 게 아닐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당연히 사람들을 받는 거겠죠. 그 다음 what they can do.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기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를 뺐긴 뺐는데 여기도 those에 걸린 are죠. 그니까 관계 those with a fixed image about what they can do are. those are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ing. open to. taking risks. 위험을 감수하는 데 열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물론 분사구문 opening도 중요하고요. 어휘업법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빈칸은 빈칸은 조금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쉽게 여기 너무 강하게 다들 나오기 때문에 딴 데 나오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여기 우리 자신에 관한 태도, 태도에 그녀의 work, 연구가 집중한다 해서 뒤에 여기 fixed image, 이미지가 우리에 관한 태도,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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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삽입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뭔가 그 엉뚱한 거 하나 딱 넣어놓고 하면 무관한 내용. 그 여기 지금 뭐 한다고요? 그 잠재력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엉뚱한 거 당신의 성공과 믿음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관한 문장 만들 수 있겠죠. 따로 문제풀이는 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답찾기는 아주 간단하실 거예요. 어휘만 알면 찾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